공무원 연습생 좀 무서워요 나이 좀 어린데...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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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방이다 사실성 알겠습니다 괜찮아요? 네? 네? 가사지랑 아잇패드 다 줘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영원쿠아웃 너무 고마워 저 톰보이 가사지가 하나가 부족 아 너무 고마워 축하드리스 러브 때 건욱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... 엄청 귀여운 동생인데? 센 친구 아...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착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같이 하고 싶은 연습생은 강아오 연습생입니다 박형우 연습생이 박형우 연습생입니다 와우 막둥이 에이스 막둥이 에이스 박만욱입니다 문장이 길게 drive 건욱이다 이거 좀 바뀐 거 같은데? 오орм지 워 늘 울 der 우 이제